1, 2, 3, 2, 1, 2 아침에 많은 걸핏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는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좀 꾸었지 세 신 바르시고 경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웹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이야 오늘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여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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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니스 끓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첨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고감하게 끼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대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깨서 가자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까 생각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여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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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을 가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주인공사는 포에버 우리 둘이 포에버 저 사회에 아니와 전단 말은 믿지 않기로 해 이렇게 걸어가 잊지 않았으면 해서러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뜬감 없지만 뜬감 없지만 오늘 난 말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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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